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키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방비번 0에서 94입니다. 잠시만 갔다 올게. 이매만 한다고? 괜찮겠어? 자신있어 이맵? 화면 가립니다. 자 미니맵이랑 순위표 가리고요. 그리고 제 화면에도 미니맵을 가리고 순위표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. 2분 60초 66까지 숨으시고요. 2분 60초 60 이후로 잡으러 갈게요. 출발합니다. 자 잡으러 갈게요 이제. 한명 탈락. 움직이고 있구나. 한명. 한명 바로 탈락이죠. 2명. 3명. 뭐야 이거. 제대로 힌트를 안하냐. 3명 찾았고요. 숨바 복지 오랜만에 안해. 아 뭐하세요 4명. 아 노잼 4명. 5명. 아 뭐하세요 노잼입니다. 숨지를 왜 못하세요. 이도 탈락이네. 6명. 1명 남은거야? 실화에요 이거. 실화에요 이거. 5명. 봄. 야 여기 안가주지 어 야 아아 걸리신 분들 출발시점은 좀 가세요 제대로 수분할들은 있습니까? 저 출발시점으로 멀리신 분들 없는데 한 명 어디 숨었지 이겼다는데 왜? 내가 모르는 곳 있다고? 진짜로? 사줄게 어디지? 어? 오 역시! 역시 맞네! 역시! 역시 내 말 맞지 얘들아? 아! 이걸 바로 했었어야 됐네! 아! 바로하네 근데 이걸! 와! 이걸 바로 성공하네! 역시! 역시! 와! 여기 성공했어! 설마? 안 들어갔네! 그래도 내 강 비슷했지 얘들아! 내 감이 말랐지? 대박이네! 내 감이 정확했네!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